어! 포인트! 포인트!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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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줌회의도 편하네!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구독, 좋아요, 꽝!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줌으로 회의 해보셨어요? 진짜 편하죠? 저는 이렇게 편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줌회의가 생각보다 편하더라고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말을 중국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이생따오 줌회의 예팅方便 그렇죠. 매이생따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쫙쫙 쳐둬야 돼요. 매이생따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러할 줄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러이러하더라고요 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매이생따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을요? 줌회의, 줌회의가 예팅方便 예가 들어갔으니까 줌회의도팅方便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생각보다 줌회의가 편리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이생따오 가지고는 정말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날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 걸?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먼저 매이생따오 몰랐는 걸 부터 이야기하고 네가 너무 좋아하라고 하게 되면 당신이 이렇게나 좋아하라고 하는 줄은 몰랐는 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줌회의가 생각보다 편하더라고 매이생따오 딱 넣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매이생따오 줌회의 예팅方便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줌 활용 잘하셔가지고 근데 이거 PPL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매이생따오 줌회의 예팅方便 매이생따오 줌회의 예팅方便 매이생따오 줌회의 예팅方便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내가 편집점 잡았어.